파이팅! 귀엽다 귀여워 인상이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무한긍정 열정부자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트로판에 과감하게 도전하게 된 박민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에너지 전부 다 쏟아붓고 가겠습니다 파이팅! 에너지 너무 좋아 아니 이가 건지야 봐봐 이가 건지잖아 오늘 박민호씨가 부를 노래 박현빈의 앗 뜨거! 무슨 소리야? 정말입니다 음악! 파이팅! 이걸로 통장하기 쉽지가 않은데 잘하자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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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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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울란다 울라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없는 단어가 너의 눈을 쓰는 백만 불짜리 한방에 쓰러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너를 위해 뜨는 푹은 저 해는 너만을 사랑해 이글 이글 다른 나를 바라봐 내 안에 너 있다 숙지한 네가 좋아 내 숨기 없는 네가 너무 화끈해서 좋아 솔직하게 또 우끈하게 날 만드는 네가 좋아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울란다 울라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없는 단어가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울란다 울라 앗 뜨거 뜨거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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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후회 없이 사랑 nuovo니까 박민호 씨 5인으로 본성 직행합니다. 매력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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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있어. 야 나이스 나이스. 야 행복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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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밝은 에너지 에너지를 넣어봐야 돼. 박민호 씨 5인으로 260만원이 정립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기하다. 호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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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감이야.